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오두분이 나실대? 닥치고 패나 걸리시지? 그러지? 그러지? 형, 걸리잖아요. 자, 로또 천만 원 가요! 똥 흔들면 네 배라 그랬죠? 쓰리고 할래? 한 장이 비어? 누가 한 장 숨긴 거 아니야? 도박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밀꽂히고 그래야지, 그래. 아, 소심을 치는 거지. 이래저래 한다고 생각해? 그나저나 이제 좀 큰 파란스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? 제가 탁자 가지고 놀고 보냈어요? 안녕하세요. 더도 말고, 덜도 말고,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한 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죠? 네, 꽉 찬 보름달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시면 좋겠습니다. 명절하면 뽑아줄 수 없는 것이 또 화투 아니겠습니까? 가족분들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, 다 같이 입장 오셔서 탁자 신의 손 즐겨주세요. 즐거운 생활 되세요. 즐거운 생활 되세요. 즐거운 생활 되세요. 즐거운 생활, 함께일로션을ping, 함께해 보시고 싶습니다. 즐거운 생활, 함께해 보시고, 세계지원으로 지민으로üd 이 영상을 올바라며, 감사합니다.